11번 매트, 17번 경기, 송상혁 선수, 송유빈 선수, 경기 공작하셨습니다. 선수분들께서는 후면 후 5분대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신경써이 되오니 반드시 매출 번호와 경기 번호를 확인 후 경기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높은데? 아 그래요? 그럼 날씨가 안아주시는 분생들의 고승민 선수, 박상호 선수 매트 8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핸드폰으로 다 준거에요? 아니요 저희는 이거 지금 보내요 아 보낸거에요? 아 타인은 안성원은 그 마이크 57.5 체급에 김훈훈 선수, 김영찬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짜잔 문첸에 문첸에 문체가 오늘 꼬nos約고 박정현수 박정현수 화이트 아벨진 앙커크 마이너스 57.57금의 김은수 선수 김영찬 선수 시상태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수 선수 김영훈 김영찬 선수 시상태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아벨진 앙커크 마이너스 57.57금의 김영찬 선수 김영찬 선수 시상태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상태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시상태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정재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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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훈 선수 김이래 선수 최한철 선수 맨 11만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최한철 선수 전 생산 양평고 어때르고 마이너스 80의 스팸 2G10h2 2G10h2 내러 가는데요 느끼한 노력 화이트 비긴한 알때버 마이너스 70 대중 overweight 킹 2위한 상수 및 12번 업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어때던 알때버 플러스 90 반전 cesgeberg 김이호 선수 최강철 선수 신한대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호 선수 최강철 선수 신한대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유빈 선수가 점수승으로 이겼습니다.